이렇게 해서 총놈 파트는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에요 소멸까지 소멸까지 한다고요 자 51쪽 한번 봐요 자 51쪽 이런식으로 출제되는 거에요 51쪽 제일 아래 문제 51쪽 제일 아래 문제 나와있네 포인트는 뭐다 납세알로무가 소멸 소멸이야 그럼 소멸되는 거는 몇 개야 5개 박스 납부충당 합쳐졌죠 5 니은은 소멸시효완성 5 법인의 합병 소멸되는 게 아니죠 x 그 다음 리은은 제척기간 만료 5 납세알무자가 사망 상속받았잖아 그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세금을 내줘야 되는 거에요 상속받으면 뭐다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소멸사유가 아니죠 자 그 다음 맞잖아 그럼 몇 개밖에 없이요 3개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강롬파트로 돌아갑니다 취득세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쭉 넘겨보면 뭐가 나와있어요 63페이지 봐요 63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체크가 나왔잖아요 이건 다 옳은 답이야 한 번씩 시간 날 때 배운 한도 내에서 읽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1번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개 딱 찍혀있잖아 정리가 그럼 2번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딱 하나 뭐 밖에 없다 재산세다 재산세다 이런 식으로 쭉 복습하는 거에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자구요 자 25번 넘어가서 25번 넘겨서 25번 납세의무 소멸사유죠 25번 몇 개 5개 쭉 5개 나와있잖아요 자 26번 자 재산세잖아 문제가 주택분 26번은 주택분 재산세죠 얼마 이하 20만원 초과가 아니라 이하야 이하 이하는 한꺼번에 날아온다 7월달 9월달 7월 시험은 9월하면 틀려 빠르게 날아와요 항상 20만원 이하 7월달 한꺼번에 26번 찾았어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뭐다 오른쪽은 65쪽 핵심정리가 나왔잖아 핵심정리가 나와있죠 그럼 이제 조세의 개념이 나왔고 항상 국세 지방세를 두 번째 칸 구분해야잖아 그럼 국세는 과세주체가 국가고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러잖아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배운 한도 내에서 보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럼 오늘 배운 거 나왔잖아 제일 아래 성립식이 성립식이 나와있잖아 제일 아래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성립한다 추상적이죠 그리고 부가세나 가산세는 뭐랑 같이 성립한다는 거다 본세랑 구체적인 거는 프린트 보고 확정 제일 밑에나 확정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뭐다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되잖아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그리고 납세 모자가 결정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신고자가 들어가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결정하는 세금은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되고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할 때 납세 모자가 결정한다고요 신고해서 넘어가요 보통 증수는 누가 확정하는 거야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또 나왔네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실점 예상문제로 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까지 쭉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로 76페이지 지방세로 들어가요 일단은 지방세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자 지금부터 취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다 세 문제 자 여기 보세요 취득은 무슨 취득을 얘기하나요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소유권이 뭐예요 민법에서 배워요 이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은 뭐다 내 거야 내 거 내 거 그럼 취득하고 뭐를 해야 돼 소유권을 등기를 해야지 그래야 완벽한 내 것이 되지 그래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요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변천사를 2010년 12월 말까지 그리고 뭐다 2011년 1월 1일부터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취득세 변천사를 봐야 된다고요 2010년 12월 말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냈다 취득세 그리고 2010년까지는 등기해야지 등기해야잖아 그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냈어 2010년까지는 여기까지 말기 알아들었다 헷갈린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알아들었대 저 아저씨 잘 보살피고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은 동료야 저런 분이 중기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 경륜이 있잖아 이런 분도 잘 사게 돼야 돼 그렇다고 따로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돼 이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몇일이야 60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바로부터 그러나 등기는 어떻게 한다 늦게 하더라 이거지 등기는 세금상 불리익이 없어 등기 칠 때까지 납부한다 그럼 등기는 늦게 하더라 이것만 내고 이거는 안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안 하니까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세가 덜 들어오지 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등록세를 계산하니까 50만 원이야 그럼 이거는 100만 원은 납부하고 이건 납부를 안 하더라 이거지 언제 납부하더라 팔아먹을 때 우리가 상속받으면 상속받잖아 그럼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는 언제 할 수 있어 팔아먹을 때 하는 거야 등기는 그래서 우리가 민법 187조에 보면 상속받으면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어 알아들었나요? 건물을 짓잖아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내야지 그런데 등기는 팔아먹을 때 하더라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100만 원밖에 못 거둬 그럼 이거는 언제 거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1년 1월일부터는 합쳐서 합쳐서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11년 1월일부터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내고 이에는 안 내죠 그럼 취득세를 얼마 납부해야 돼? 150만 원 걷겠다 이거지 그래야 등록세가 빨리 빨리 들어오죠 그래서 등록세는 뭐다? 12월 말일날 죽은 거야 그래서 실무에서 등록세는 무식한 거야 등록면허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등기 접수를 받아줘 그래서 150만 원 납부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취득세 납부 얼마? 150 그래서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여기까지 배우는 거야 등기 절차는 등기법에서 배워 세법은 돈 내는 기간까지만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칠 때는 반드시 취득세 납부하면 뭐를 줘? 영수증 영수증을 받고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로 가서 접수를 마치게 된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럼 시험은 어디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야 등기 접수를 받아줘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유권 취득이잖아 사실상, 사실상보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가 안 되더라도 150만 원은 어떻게 한다? 취득세 납부하여야 한다 왜 11년 1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어? 등록세를 빨리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등록세가 없어지고 취득세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76페이지 까만 글씨가 그 얘기예요 종전의 취득세와 까만 거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하여 2011년 1월부터 뭐로 부과되는 조세다? 취득세로 이러니까 고딕체로 해놓으니까 뭐하고 가니까 왜 까맣게 해놨냐 정신없이 그럼 본인만 정신없는 거야 그럼 남까지 막 정신없게 만들어 고딕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아요 싫어요 이거 좋잖아 근데 특수체질은 이상하다 그래 왜 책이 글씨가 두껍냐 갑자기 헷갈린데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상대방도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이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원리를 자 그 다음 배운 거 이제 정리하는 거야 자 취득세는 누가 걷어간다 힘센자 특광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도세다 자 취득세의 특징 나왔다 1번 아까 배웠잖아 뭐를 물어봐 1번은 언제 성립시기를 물어보잖아 언제 취득할 때 성립한다 1번 취득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아까 배운 거 계속 나오잖아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주소지 하면 틀려 왜 소재지로 가야 돼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돈이 되잖아 그래야 지방살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라 뭐다 소재지다 두꺼운 글씨 힘센자가 걷어가는 건 뭐다 특광도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 절대로 취득세는 구세라 그러면 안 돼요 시군세라 그러면 안 돼요 특광도세 여기 세종시죠 세종시는 무슨 세금의 주인이야 모든 세금의 주인이야 여기는 자치시잖아 지방세의 모든 주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출제 안 돼 자치시 자치도는 일반적인 특광도 시군구로 나눠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계속 똑같은 거잖아 세 번째는 납세 모자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세액을 결정하여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두꺼운 것만 하는 거예요 두꺼운 거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7번 취득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를 취득하잖아 아파트 물건 보고 물건 보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물세야 그래서 인적사항을 고려하네 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취득세 낼 능력이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7번에 보면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다 사람 안 따져요 아파트가 비싸면 취득세를 많이 내고 아파트가 안 비싸면 취득세 덜 내고 물세 찾았어요 두꺼운 글씨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자 8번 별 하나 딱 붙여 8번 무슨 세야 응능세 그러니까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 낼 뭘로 보는 거야 능력으로 보는 거야 취득세를 낼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응능과세라 그래 줄여서 응능세 능 능력이야 이게 응능세 응익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9번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는 안내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 그럼 금액은 얼마다 살짝 적어 50만원 이하야 뒤에서 배워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 10번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세법은 뭐다 이거 봐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민법은 등기를 해야 대학력이 있죠 그러나 세법은 세금을 빨리 걷으려고 사실과세 원칙이에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거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뭔 뜻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그럼 오피스텔은 상가다 주택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잖아 그럼 세법은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매겨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 현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공부상은 뭐다 업무용이지 근데 월세 받잖아 주거용으로 그럼 법은 뭐다 주택으로 세금을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은 업무용으로 분양받았잖아 근데 월세 주는 거야 주거용으로 그럼 법은 뭐다 주택으로 과세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 현황 다만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자 문제 풀 필요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78쪽 자 78쪽 봤어요 자 지금부터 취득세 뭘로 들어간다 과세 대상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과세할 대상이 될 것인가 똑같은 용어는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똑같은 용어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거 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열거된 무조건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다 칠판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법에서 뭐다 열거된 거 무슨 주의라고도 얘기한다 열거주의가 13개야 현재까지는 13개예요 그러나 개정법은 지금 알 필요 없어 개정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 들어가면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개정이 안 됐잖아 국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뭐다 개정법으로 강의가 들어가요 괜히 개정안을 설명해서 통과 안 돼 버리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죠 열거된 거 포인트는 뭐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에게 과세된다 유무상 안 다져요 뭔 뜻이다 돈 주고 사면 유상 상속받으면 무상이잖아 증여받아도 무상이지 등기 치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럼 이제 박스에 별 딱 붙여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 13개를 압축시킨 거다 1번 부동산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그러나 타법에 가면 달라요 용어가 민법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 정착물 이런 용어를 써 왜 민법이랑 다를까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랑 결부시키지 말라고요 세법은 세법은 토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옆에 적어 이거를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준자가 들어가 하나 이거 다섯 개야 준부동산 그래서 2번 3번을 묶어 2번 3번을 묶어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자가 들어갔지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리고 뭐까지 있다 인목까지 있는 거야 2번 3번을 묶어서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인목 적었어요 묶을 필요 없네 2번만 인목 적혀 있죠 옆에 자 그다음 묶는 거는 3번 4번이야 3번 4번을 묶어서 각종 권리라 그래 소유권인데 시험은 각종 권리 묶어 3사를 그래서 일곱 개 광업권 어허권 광업권이 뭐예요 광업권이 일정한 광고에서 뒤에 나와 적지 말아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야 어허권이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약자가 뭐다 광어 고동어가 아니야 광어야 광어는 취득세 대상에 포함만 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길 가다가 길 가다가 골목길에 횟집에서 광어가 누워있으면 취득세 대상이다 기억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고동어는 아니야 광어 약자 자 그다음 4번 옆에 적어 이거는 회원제야 일반인들은 사용 못해 회원권이라고요 그래서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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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이야 다섯 개 약자가 뭐다 골 콘 종 승 요 열거된 거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것만 법에 골 콘 종 승 요 특징은 뭐다 회원제야 회원제 부자들만 사는 거 그래서 3번 4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각종 권리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권리 골프장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임차권은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이 아니잖아 저당권 없잖아 분양권 없잖아 그쵸 이거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돼야 돼 13개 줄이면 몇 개로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 펼치면 몇 개라고 15개야 하나 다섯 개 각종 권리 일곱 개 이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유권 취득으로서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알아들었나요 임차권 x 저당권 x 알아들었어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아니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는 뭐다 13개를 설명해 놓은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가요 부동산 토지 항상 토지도 1번 공간법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 공시법은 지적을 먼저 배워 등기를 먼저 배워 공시법은 뭐를 먼저 배우고 있어요 공시법 지적법을 먼저 배우나요 지금 뭐를 배우는지는 알아야 돼요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공간법 나왔잖아 항상 세법은 공부상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꺼운 거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토지 그래서 사실상 토지는 지적법 공간법이요 28개 그래서 2번 28개 지목 이거를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등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밑에 나왔잖아 지목이 밑에 28개 나와 있죠 그럼 딱 4번 다섯 1번부터 5번까지만 밑줄 그어 전 2번 답 과 목 임야까지만 세법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토탈 28개에요 28개에요 28개라고요 다 안 적혀 있어 이거 일부만 적혀 있네요 그죠 좌우간에 많이 있어요 28개에요 잡종지 등등 그러니까 28개의 지목은 어디에서 자세하게 배운다 지적법에서 알아들었나요 세법에서는 뭐만 알면 된다 사실상 토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건축물 여기 봐요 축자가 들어가서 그럼 몇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세 개 건축물 오른쪽에 건축물 세 글자야 세 글자 그럼 건축물은 그 쭉 설명 나와 있죠 설명 나와 있잖아 이거를 알기 쉽게 해설한 겁니다 1번 위에는 보지 말고 건축법 규정의안 건축물 취득세 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두꺼운 거 건축법상 건축물은 공법에서 자세하게 배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됐나요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건물에 붙어있는 거 딸린 시설물 그리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약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사무소 공영장 점포 이런 거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포인트가 뭐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이거를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 사회에서 줄여서 건물이라 그래 창고 뭐 상가 다 뭐 점포 이런 거 사회에서 줄여서 우리는 건물이라 그래 그러나 법에서는 건축물이라 그래요 자 두번째 2번 나왔네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뭐다 설치하는 시설물이야 박스 1번부터 열거된 거 몇 번까지 있어 몇 번까지 7번까지 있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야 옆에 적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옆에 길자나 말이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이다 열거된 거 7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1번만 알면 돼 항상 1번 위주로 자 레저 시설 건물과 떨어져 있지 박스 대표적인 건 뭐다 수영장을 취득했다 독립적으로 스케이트장을 독립적으로 취득했다 골프 연습장을 독립적으로 취득하면 과세 대상이에요 밑줄 그은 거 단 골프 연습장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밑줄 그은 거 몇 타석 이상이야 20 타석 이상 소형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가 없어요 1번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이게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이죠 이런 거 총 취득세를 다 대상으로 되는 거라고 7번 봐 잔교 7번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이런 거 이런 주차장도 법에 열거된 거는 취득세를 내야 돼 거기 7번 나왔잖아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7번까지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독립된 시설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몇 번 유지로 공부한다 항상 1번 유지로 공부한다 자 넘어가죠 자 80페이지 꼭대기 2번 3번 이번에 세 번째는 뭐다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야 딸린 부속된 거 건물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딸린 나왔나요? 과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부수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우리 학원 오잖아 엘리베이터 타지 건물에 붙어 있잖아 그럼 엘리베이터를 보는 순간 뭐를 기억하면서 올라와야 돼?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6층도 기억해야 돼요 승강기 있잖아 에스칼레이터 엘리베이터 됐어요? 등등이 다 건물에 딸려있는 거야 그럼 5번 밑을 넣은 거 부착된 금고 어디 가서 봐 부착된 금고 은행 가잖아 갑돌이 거야 은행이 입주하잖아 여기다 뭐를 만들어 부착된 금고 그럼 건물 값치가 올라가잖아 은행 가면 부착된 금고 있잖아 그럼 이거 은행 가서 부착된 금고를 쳐다보면서 뭐 생각해야 돼? 아 저거 건물과 함께 취득세 냈구나 은행 가면 이제 부착된 금고를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계속 쳐다보면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용의선상에 올라 한 번만 쳐다봐야 돼요 아 저거는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자동차를 차량은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자동차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법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두꺼운 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그리고 앞에 밑줄과 원동기 원동기가 딱 두꺼운 곳이 돼 있죠? 엔진이 붙어야 돼 이게 차량이야 모든 차량과 피견인 차가 뭐야? 피견인 차 이거 기차야 원동기로 돌아가지 피견인 차가 기차야 궤도가 뭐야? 케이블카야 다 이거 엔진이 붙어있는 거야 원동기 그래서 차량의 정의는 뭐다?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린다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기초니까 자 기계장비 3번 기계장치 하면 틀려 기계장비 주로 중장비야 그래서 기계장비란 고디 건설공사용 우리가 건설공사용 가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아파트 짓고 있잖아 옆 동네에 그럼 노란 기계가 보이잖아 그거 뭐야? 아파트 짓는 데 가면 노란 기계가 서 있잖아 크레인이잖아 그거 다 취득세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건설공사용 화물화용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야 알아들었나요? 주로 중장비야 그럼 대표적으로 시커먼 거 뭐가 나왔어? 제일 밑에 생산설비가 아닌 주로 건설장비죠?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등등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봤잖아 타워 크레인 이거 안 본 사람은 간첩이야 아파트 현장에 가면 타워 트레인이 있어요 이제 길 갈 때도 생각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중요한 건 기계장비다 기계장치는 틀린 거예요 용어를 잘 봐야 돼 기계장치가 뭐야? 생산설비야 회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위에 호이스트가 있잖아 생산설비야 천장에 호이스트 그런 건 취득세 안내 그리고 공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각종 선반들이 있어 장치가 딱 돼가지고 기계장치 그런 건 세금이 없어 회사 지원을 위해서 주로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중장비 자 그다음 오른쪽 선박 선박의 정의는 뭐다? 명칭여의 관계없이 모든 배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배를 얘기한다 알아들으시오? 그래서 기선 기선이 뭐다? 엔진으로 가는 거 범선 돛담배 부선 전마선 부선은 이거 조그만 배로 낚싯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법은 뭐다?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얘기한다 기선만 선박이다 틀려 모든 배가 포인트다 항공기 항공기잖아 항공기 항공기 포인트가 뭐다? 사람이 탑승조정 무인이야 유인이야 유인 항공기야 사람이 타야 돼요 사람이 탑승조정 그래서 뭐가 있어? 비행기 비행선이 뭐야? 비행선이 뭐예요? 행글라이더 이런 거 이런 용어를 모르면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돼요 잠 안 올 때 활공기가 뭐야? 비행선은 아는 거고 활공기가 행글라이더야 활공기 타다가 죽잖아 나무에 걸려서 그 다음 회전이 간 공기가 뭐야? 헬리콥터야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뭐다? 시험에 안 물어봐요 회전이 간 공기가 뭐다? 이런 걸 안 물어봐 회전이 간 공기는 취득세 대상이다 자 그 다음 임목 임목은 나무잖아 나문데 어떤 나무야? 등기된 나무야 그 다음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다? 등기된 나무를 얘기한다 밑에 부연 설명이고 그래서 지상의 과수 임목 중목 땅 위에 붙어 있어야 돼 포인트가 뭐다?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 생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린 묘목이나 가식한 나무 등은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지상의 그래야 등기칠 수 있지 지상의 광어권 광어권이 뭐다?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거 뒤지게 비싸요 사고 팔 때 여기 봐 저쪽 대전의 산속에 금이 붙여 있어 금광이야 막혜면 잡아가요 과태룸으로 뭐다?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채굴에 관한 권리를 따내는 거야 수천억부터 수백억부터 광물 매장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비싼 거야 광어권 대상이다 광어권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다? 어업권이 있네 어업권이 뭐야? 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야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야 법에 의해서 이것도 사고 팔 때 비싸 여기 봐 남해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 가두리 양식장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가두리하면 법에 저촉을 받아 관계기관에 허가 등을 받고 가두리 양식장을 해야 돼 그럼 수백억 가는 것도 있어 광어권도 대상이고 어업권도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광어권을 갖고 있다 어업권을 갖고 있다 부자다 아니다 부자야 부자들은 대표적으로 부자들은 잠바를 입고 다녀 우리같이 이렇게 넥타이 있으면 어정쩡하게 사는 서민이야 부자들은 잠바 입고 다닌다니까 가두리 양식장 내 지인이 1년에 몇십억을 벌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잠가입고 대표적으로 장화 신고 다녀 돈 많은 노량진 수장시장인가 봐 거기 장화 신고 영업하잖아 하루에 몇 벅씩도 벌어요 알아들었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서민이야 우리 친구도 잠바 입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녀 부자야 공무원 하다가 몇 년 전에 스스로 나왔어 돈 잔뜩 벌어갖고 장화 신고 만날 때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오잖아 너 왜 모습이 그러냐 월급이 밖에 얼마 안 돼서 편안하게 다닌대 그런 줄 알아서 미리 나와서 잊었다가 아파트가 다섯 채야 불법 공무원이야 부정축제한 공무원이야 그래갖고 와이프랑 헤어져서 그래갖고 필리핀 가서 살아 지금 와이프 앞에 아파트 다섯 채 다 주고 퇴직금 다 주고 지가 부정축제한 놈이야 그래갖고 필리핀 가서 살아요 누구랑 사는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런 남자 멋지지 않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 놈은 잡아가지도 않아 그 애는 특징이 있잖아 진급을 안 해 맨날 주사인가 뭐야 그거 밑에 내가 봐서는 좋은 과지 인허가에 관련된 과가 있었어 지금은 청렴해요 공무원들이 알아들었나요? 옛날 공무원들이야 아주 나쁜 놈들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청렴하다고요 옛날에 그랬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10번 11 12 다섯 개잖아 앞 대가리 한번 따 볼까요? 골, 곤, 곤, 종, 승, 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9번 밑줄 그어 까만 거 회원제야 회원제의 회원제의 회원제 그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타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전부 특징은 뭐다? 9번도 회원제 10번도 뭐다? 회원제의 회원제 박스에 10번 회원제라고 적혀 있잖아 시커먼스에 밑줄 그은 거 11번은 조심해야 뭐가 붙어야 돼? 종합이 붙어야 돼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하면 돼 종합이 붙어야 돼요 이것도 특징이 뭐다? 회원제야 이거 어디에 주로 많이 있어? 강남에 회원권 가치가 굉장히 종합은 뭐가 해야 돼?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두 개 이상 시설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회원제 잘못 사면 어떻게 돼? 미리 일시금을 받아갖고 도망가 저는 그게 어떤 줌마가 그래 저도 회원권이 있는데요 뭐요? 하니까 저기 가면 신로함 회원권이 있대 이거 말타는 회원권 아냐 부자들만 사는 거야 여러분들 말 타봤어? 말도 좀 타다 죽어요 쪼락말이라도 대한민국의 88%는 말 한 번만 타보고 죽어 제주도 가서 쪼락말 타잖아 애들만 타 흐뭇한 모습으로 그죠? 어른 타다가 갑자기 수돗하면 뒤넘어져요 저도 애들만 타서 뿌듯해 나는 연년생이라고 그랬잖아 남자만 두 명이야 디지게 재미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자 그 다음 요토 회원권 다 회원제죠? 자 지금 뭐 설명했어? 자 칠판 봐 쇠덕세 과세대상 13개 자 밑에 문제 한 번 봐요 풀어봐야 한 번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이거지 자 포인트가 뭐다? 과세 객체 목적물 과세대상이죠? 열거된 게 아닌 것 답이 몇 번 바뀌었다 임차권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럼 임차권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낼까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물어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고 뒤에서 나와요 그럼 열거된 게 아닌 게 뭐밖에 없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번이에요 2번 자 칠판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자 칠판 봐요 두 번째 시간 뭐 배웠다? 취득세 자 정리하고 쉬어야지 했던 것도 하잖아 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얘기한다 등기를 알아더라도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 납부 150만 원 영수증을 첨부하고 등기소에 접수하게 된다 됐죠? 이거 취득세 개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13개야 13개 이거 꼭 이건 암기하는 거야 13개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뭐 한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거 다섯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이거를 준부동산 세법에서 그리고 유리한 조건 그리고 등등등 뭐다? 각종 권리 일곱 개가 있지? 설명할 때는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다? 고동어가 아니라 뭐가 있어? 광어가 있고 그리고 회원권 몇 개? 다섯 개 골, 콘, 종, 승, 요 13개, 13개 해 이게 대하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개가 아닌 건 취득세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한 장짜리 한 번 봐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보셨어요? 한 장고요 취득세 봐요 1번 봤죠? 과세권자는 누구다? 특광도 또 복습한다? 납세지는 소재지 그리고 과세 대상은 뭐다? 취득행위 13개 13개 지켜 있어요 취득행위 13개 열거된 거 13개 13개는 이제 책을 봐야 되겠지? 13개만 대상이다 찾았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뭐다? 물세다 물건 보고 과세는 물세 물세 나와잖아 세율은 지금 알 필요 없고 됐어요?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두 번째 시간의 포인트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취득행위는 몇 개 다 열거된 게 13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13개 13개를 찾아야지 아직도 못 찾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찾아 잠시 쉬었다 시작합니다 15분동 11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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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N 시장 129